나는 폭스, 얘는 박스, 우린... 키스? 마지막 하니까 오빠 진짜 이따가 키스 한 번 하자. 신난 친구!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게 무슨 일이람? 우리가 처음 촬영했던 장소네요. 어머어머 웬일이야? 어머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어떻게 오빠 그 인사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 원래 우리 나름 시그니처가 있었어. 근데 맨날...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4년차 여사친 개구마니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차 남사친 김혜진입니다. 우리는... 진한 친구! 엄마... 국물이 안 나... 또 친친 박스가 또... 내가 구박을 맨날 하기는 했지만 또 애정이 생겼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의 또 많은 추억을 또 만들어줬고 그래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제 탕후류를 만들고 그렇지. 언제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발레를 하고 그렇지.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화장품 발라, 스킨케어 해주고 족발 먹고 한 번 흘려볼 수 있어요? 아니 진짜 한 방울이야? 일할 때 기억이 많이 나요? 오빠랑 친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오빠랑 약간 단둘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던 적이 없어.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많이 자연스러워졌네 이게. 그니까. 지금은 정말 너무 서스름 없이 이렇게 편하게 많이 진한 친구가 됐네 진짜. 진짜 진한 친구가 됐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하자면 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뭐 하나 허투루 한 게 없었어. 20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어. 아우 제가 너무나 영광이고 아우 아우 아니 맨날 그 키스바리 키스바리 얘기하더니 아우 왜요 왜요 왜요. 아우 놀래라. 아 찐 놀라는 게 왜 이렇게 웃기다. 아우 기트로 출뻔할 뻔. 행복한 5개월이잖아. 네 5개월, 50개월, 500년.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자. 나는 폭스, 얘는 박스, 우린? 키스? 한번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너무 리얼하게 그걸 해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할 차례. 내가 할 차례잖아. 마지막 하니까 오빠 진짜 이따가 키스 한 번 하자. 진짜 괜찮아서 그래. 열어봐. 한번 열어볼게요. 또로랭. 어머. 첫 만남 때와 같이 빈칸으로 서로를 소개해주고 찐친 젠가를 함께 해보세요. 야 이거 느낌 묘하네. 느낌 묘해. 그때는 내 기억에 혜순이 오빠가 너무너무 잘 못 썼어. 해볼까요? 그때랑 똑같이 내가 더 빨리 했잖아. 혜순이를 맨날 이렇게 했다가 고민했다 저렇게 했다가 뭐. 그러고 있잖아. 역시나 똑같잖아. 그래서 항상 왠지나 혜순이의 사랑이 모자라. 오케이 끝났습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그래. 제 친구의 이름은 이현지입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김혜준입니다. 제 친구의 취미는 헬스, PT 또는 필라테스입니다. 제 친구의 취미는 발레입니다. 앙바, 아나바, 오라바, 나를 아나바. 정말 기가 막히네. 제 친구가 싫어하는 음식은 영양가 없이 배치우는 음식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나 군것질을 잘 안 하더라고. 어 그니까. 제 친구가 싫어하는 음식은 이라떼랑 똑같이 매운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제 친구가 사용하는 향수는 논픽션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 수가 있죠. 코백 촬영 때 오빠가 걸어가다가 어머 이 향수 향수 뭐야? 이래서 내가 은지가 향수 뿌렸어. 그랬더니 혜순이 오빠가 이랬잖아. 아이 선배님 향수 향수는 내가 알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좀 감동이었어. 역시나 제 친구가 사용하는 향수는 자 다 같이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코린지아. 정확했어. 제 친구의 매력은 다정다감하고 섬세하고 뭐 혜준이한테는 혜준이한테의 어떤 배려들이 정말 크고 그만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다 썩기가 힘들어.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 친구의 매력은 진중함, 다정함, 듬직함, 나랑 닮음. 진짜 우리 되게 매력적인 얼굴인 거 알죠? 저는 워낙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워낙 잘생기셨잖아요. 그리고 오빠 진짜 이 라떼랑 빈칸이 너무 다르다. 그쵸. 그때 은지 선배님이 열 받아가지고 찢어버렸잖아, 이로. 근데 이제는 꽉 찼네, 꽉꽉 찼네.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꺼내볼까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 약간 겁나는 부분이 있어. 어머, 너무 귀여워. 뭐야?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찐찐 찐다. 찐찐 찐다. 해볼까요? 네. 이거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대답 못하는 사람이 소주 마시는 거였지. 소주 마시는 거였잖아, 그때. 오늘 어떻게 소주 준비가 오늘은 안 됐는데? 술이 없다는 거야? 술이 없는 거죠. 근데 입술은 있잖아. 입술은 벌칙이 아니잖아.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아이고, 어머니 다. 왜 이를 닦아요? 벌칙이 없이 대답을 다 하는 걸로 해보죠. 그래. 마지막이니까. 좋아, 레디 고. 레디 고. 아, 좋다, 좋다. 촬영하면서 가장 설렜던 편은 언제였어? 살짝 설렜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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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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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계적으로 나오네요, 그쵸? 나는 진짜 설렜던 거, 나는 진짜 이거 꼭 뽑을 수 있어. 오빠가 나한테 은지 선배님 일어나고 은지야 일어나. 은지야 일어나.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만 더 해보자, 제발. 은지야 일어나. 에이 αλλά. 진정. 은지야 해. 너무너무 흘러서 마음이 진정해지지 않아서 써주 한 번 걸로. ως arcade golf另e senhorOne One & Mike 같은 빨대 쓸 수 있다? 없다. 그니까 굳이 왜 쓰냐는 거야. 그니까 나는 굳이 왜 같은 빨대에 쓰냐 이거지. 하관 운명설 믿어? 하관 운명설? 하관 운명설이 있긴 있어. 내 생각에 오빠와 나는 약간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상의 파트너? 그런 느낌으로 운명인 것 같긴 해. 근데 되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 그치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알 것 같아. 준이가 한번 해보거라. 네 해보기. 네. 네. 지금 재밌어요? 네. 즐거워요? 네. 혜준이도 해봐. 이은지 버전으로 해야 되겠다. 혜준이 기분 좋아요? 네. 혜준이 지금 행복해요? 네. 징그러운데? 이은지 스타일이야 이은지 스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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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자. 내가 알려준대로 스킨케어 하고 있어? 그 방법... 아니? 딱 또 안 해? 안 해. 귀엽네. 뭐야? 내가 알겠는데...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쓰러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너 어디까지 만져도 돼?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야. 손이 그냥... 손... 손을... 옷 소매까지 만질 수도 있고... 왜 앞니를 그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이거... 세정. 장기 말고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어... 나 개인적으로 이거 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서로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안 써줘? 나 학기 그러면... 혼자라고 생각 말기 아... 혼자라고 생각 말기 여태까지는 오빠가 항상 내 얘기를 많이 들어줬다면 오빠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날은 혼자라고 생각 말고 언제든 은지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게 이 얘기를 받아서 노래를 해드릴게요.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네. 이젠 진짜 많이 친해졌으니까 다시 걸으면서 뭐 제 고민도 한 번쯤 또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 4화에서 여사친 집들이 편 때 불 끄고 뭐 했어? 하나 둘 셋 바로 켰어. 끄고 바로 켰어. 가장 기억에 남는 월인 마사 월인 마사 월인 마사 월인 마사 월인 마사 순간은? 그 로션 발라줄 때 그때가 가장 월인 마사 월인 마사 어. 묘한 감정이었어.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월인 마사 야 이게 뭐 품클렌징 없냐? 한 번 더 시켜주고 싶은데 나한테 여소 남소 시켜줄 수 있어? 음.. 안 돼. 혜진이 내 거야.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잡은 거 어쨌든 잡은 걸로도 한 번 해볼까요? 나랑 몇 퍼센트 친한 거 같아? 나는 100% 100% 그때 내가 뭐라고 80%라고 했나? 80% 남은 20%를 채운 거 같아. 음.. 저는 98% 이은지라는 사람의 매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거 같아. 어 아직까지 내가 못 본 게 더 많은 거 같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또 지낼 시간들이 많잖아요? 2%는 또 지내면서 충분히 채워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맞아 오빠는 비키니 못 봤잖아. 그래 그때 물놀이 한다고 해놓고 회차 시키고 갔잖아. 남은 2% 비키니 그게 왜 2%가 되죠? 보여줄 테니까 끝나고 남아. 비키니를 보여준다고 여기에 남으라고요? 근데 웃긴 거 진짜 많다 이거. 은지가 키스하자고 들이댄 횟수만치 오빠 이거 10초 아이컨특하게 한 벽이다. 오케이 컴온. 손 잡고 뭐 안 잡고 해도 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해. 안 해 진짜 해보죠 해보죠. 싫어. 한 번 해보죠 한 번. 네 한 번 해보죠. 내리고 갈래요. 각자 거에. 시작. 재밌는 재밌는. 어 이거 웃기겠다. 뭔네 뭔네. 예전에 내 속옷 색깔을 맞춘 적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레이비. 어머. 레이비야. 에이. 에이. 속옷 색 맞춰보기 있거든. 아. 내 이건. 때려 죽어도 못 맞춰. 오늘 내가 입은 속옷이 있잖아. 맞추면 진짜 내가 뭘. 내가 뭘 해줄게 진짜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선물 받은 거 입는 건데. 팬티를 이 색깔이 거의 잘 나오지도 않아. 난 진짜 이전까지 힌트 줬어. 핑크색. 응? 핑크색이잖아. 살구색이야 아니 그 뭐. 아 핑크 계열이던데. 언제 봤어요? 아까 마이크 짤 때. 이만큼 올리니까 여기 무슨 뭐. 약간 무지개 밴드에. 나 진짜 너무 놀랐다. 나 순간 맞춘 줄 알고 있잖아. 이게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네. 쉽지 않은 색깔이에요. 쉽지 않은 색깔. 이게 살구야 살구. 살구인가 핑크인가.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절대 못 맞춰. 나도 이거를 입고. 이거는 맞추지? 맞추지? 이거는 절대 못 맞춰. 가끔 반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우리 지금부터 30초 동안 반말을 계속해? 아직 안 해도 돼. 아 왜. 이상해 이상해. 왜 이상해. 이게 반말하는 게 이상해. 아 왜 뭐가 이상해? 이상하죠. 반말하는 게. 왜 이상해 은지야 일어나는 사람이면서. 그건 이제 그때 순간이었으니까. 해봐 해봐 해봐. 시작. 오빠 밥 먹었어? 밥 먹었지. 오빠. 오빠 있잖아. 지금 뭐해? 지금 너랑 쟁가해. 오빠 나 머리 색깔 어때? 예뻐? 예뻐. 어디가 제일 예뻐? 뭐 어디라고 지칭하기 어렵게 다 예뻐. 오빠 이따 끝나고 나랑 나 집에 데려다주면 안 돼? 매니저 있어. 너 매니저 있어. 오빠는 뭐 좋아해?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너도 고기 좋아하잖아. 어 나도 고기 좋아해! 나도 고기 좋아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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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30초 같은 거.. 아니요? 오빠 해준이 오빠. 오빠 해준이 오빠, 해주이 오빠. 오빠 핸아achi 오빠. 업봐. 업무니다. 쟤son 오빠x2 오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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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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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 오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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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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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Dre버닫 오빤 오빤 오지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백두 oppression가거 따라erap araICH wind уже 전혀. 혜준이도 나에게 최고였어. 근데 이은지는 진짜 최고였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더 고마워. 혜준이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고마운 날들이 있었죠. 맞아. 엄청 고맙고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순간이 다시 올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 너무 많은 사랑, 너무 많은 관심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환상의 파트너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좋은 관심을 받으며 매주를 지낼 수 있다는 건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마무리를 하지만 또 우리는 어딘가에서 다들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지낼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또 저희는 더 새롭게 더 재미나게 더 재미나게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요. 진한 친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보죠. 감동이었어. 받는 사랑도 그렇고 오빠한테도 그렇고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모두 모두 다 감동이었어. 기억의 습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 지금까지 여사친 이은지 남사친 김혜준 저희는 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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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아니야. 우리는 찐한 친구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우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요? 또 이른다니까 오마이 가 오마이 가 오마이 가 리얼리 없애 베리베리 익사이팅 혹시 뭘까? 혹시 혹시 하나씩 같이 해볼까요? 어 하나 둘 셋 우와 나다 누가 누구야? 아니 누가 누구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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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김혜준인데 아 이게 이은지야 야 이거 거의 흡사 이거 그냥 이거 거의 이렇게 해서 얘네리크 알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대로 나오는 거 알지 사진 한 번 찍어서 우리 좋아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해 아이고 이건 또 못 안가 야 이거는 사진인 거 같은데 어머어머어머 아 베스트샵들로 어머 웬일이네 진짜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너무너무 친한 친구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한 번 그거 하자 야 한 번 진짜 이게 한 번 화끈하게 안고 가자 어디 그때도 여기 왠지 신발이 없어서 못 걸어갔잖아 그래서 나를 에스코트해서 갖고 가 앉지마 에스코트해서 갈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시죠 어딨어 어디를요 어디를 가야지 그럼 가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레츠고 조심조심 조심해 천천히 오빠 그것도 참 해야된다 어떤 거요 이거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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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좋아요 좋아요 슬리프로 댓글 구독 구독